안녕하세요 탁산장입니다 한주 수고 많으셨어요 주말 잘 편하게 보내시고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일요일날 택배가 돼요 그래서 일부 제수형 생선 소량 판매할 예정이구요 제가 어제 요즘에 너무 좀 힘들어가지고 잠깐 좀 출근도 못하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음력 12월 19일 물대는 열물대입니다 안강망어선 총 11척이구요 2590상자 그리고 자망어선 홍어 600상자 갈치 270상자 자버 30상자이고 자망어선은 정확히 몇척인지 모르겠어요 좀 이따 가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자망어선 12척 참조기 891상자 자버 653상자 경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강망 어선들은 주로 먹갈치를 잡아갔구요 자 다음으로는 참돔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병원에요 그리고 농어도 있구요 삼치도 있고 간재미 아기 등태거 그리고 쥐치 가자미 금평선이 우럭 열기 붕장어 붉은매기 참고로 지금 요즘에 가자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서울 경매 시세가 엄청 비싸갖고 이게 기본적으로 13,4만원 넘어버려요 경매 낙찰가가 엄청 비싸졌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갑오징어도 소량 보이구요 한척만 갑오징어를 잡았고 왔어요 그리고 요거서는 농어를 좀 많이 잡았겠네요 이 근혜 안강망은 그리고 첨돔 자 얘는 눈이 노란 가숭어입니다 참숭어 아니에요 가숭어예요 양식되는 가숭어고 참숭어는 보리숭어를 말합니다 이거 지금 농어를 많이 잡았겠네요 자 이것은 암떼야인데 배에서 냉동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숫대야 중화새우 중화새우가 지금 저기 저쪽하고 두쪽밖에 아니에요 총 세척이네 여기도 중화새우가 있고 자 홍어입니다 자방선이 잡은거에요 이쪽은 다 숱치고 이쪽은 다 암칩니다 시알이 크기가 안 크다 이게 지금 커보여도 지금 이거 6,7km 그렇게 안 나가요 좀 커야 된디 아무튼 와 그리고 유자망입니다 유자망 지금 자버가 맨 갈치네요 유자망은 열두척 참조기 891상자 자버 653상자에요 참조기구요 참조기 양이 많이 안되니까 가격이 비쌉니다 참조하시구요 참조하시구요 유자망 다 잡아드립니다 아 한주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생선을 지금 이것저것 다 하고 싶어도 제가 지금 안됩니다 며칠만 그냥 싸먹으면 할게요 미안합니다 좀 답답하실거고 이야 이해되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감기조심하시고 주말 편안히 잘 보내십시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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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